안녕하십니까 청사그림교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요즘 5월이라 가지고 장미축제를 참 많이 하더라 그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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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미가 이거 보니까 색도 아주 다양하고 그지요? 종류가 참 많더라. 이걸 한번 다뤄볼게요. 여기서 익믹을 하실적이 있겠죠. 완전 까만 것보다는 약간 붉은데 먹으면 약간 다가그죠 크림 익믹에는 보기 좋은데 저는 임맥은 다 해봤다니까 그죠? 이래 놓으시고 큰 줄기를 엮고 싶으시면 그죠? 한번 열어보시죠? 큰 줄기 엮고 싶으시면 돼지에다가 약간 먹을 섞어 가지고 끓이 끓이시죠? 1, 2, 3 준비된 3, 3, 4, 3, 4, 4, 5, 5, 5, 5, 6, 6, 5, 6, 7, 8, 9, 10 Raj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